인천 지역의 청장년이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관련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청장년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은둔용 외톨이 생활을 시작한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 관련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둔용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235명의 희망자를 청년미래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